편해서? 자! 뭐야? 이디아 티라미주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바닐라 맛이 너무 강하고요. 또 이게 판매를 할 때는 냉동으로 얼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깜빡해서 한 5분? 5분이나 3분 정도를 녹인 다음에 드시는게 좋고 최대한 녹이면 녹으면 빨리 먹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반 티라미주랑 볶아서 물처럼 되더라구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가장 아쉽네요. 빵이 조금 너무 얇다는거 그래서 나쁜점을 말해보면 왜 산지 좋은점이 있을거냐. 왜 사냐는거죠. 다이어트 그냥 저렴하고 응 그냥 한번 먹기 편해서 자! 뭐야? 어떻니까? 어... 티라미주라기보다 알쓰임에 가깝다. 티라미주만 알쓰임 느낌 진짜 그러네? 응? 화장실 가고싶다고? 다 들었어요. 티라미주라. 안녕! 엄마 다먹고 안돼요! 안좋아 안좋아